개개 쉽습니다 양팀의 2매치 출발합니다 정오진의 서비스 백핸드 뿌리쳤고 김하은은 다시 서비스 삼구 어 좋아요 볼을 굉장히 가볍게 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드타 출발 코스 변화 뛰고 있지만은 아 정말 많은 경기를 지혜롭게 또 베테랑답게 정말 주장으로서의 김하은 선수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. 어우 좋아하다. 오늘 김하은 선수 환디 탑 스핑도 정말 깔끔하게 자신감 있는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빠르게 대응합니다. 지금 정은수 선수가 가지고 있네요. 그렇다면 오늘 경기 또 어떠할지 기대해 봅니다만 5대7 네트 타고 넘어갔습니다. 미들코스 네트 직선 서비스 각타 오우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김하은 선수가 경기를 할 때도 자기 리듬하고 늦는 타입이기 때문에 볼 처리할 때 어려움은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짧은 서비스 범실 김하은의 1게임 들어가는 공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오우 좋아요. 김하은 선수의 첫 포인트 2번 2게임입니다. 부드럽게 넘기는 정은수 김하은 선수가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. 원홀 레트 원홀 정은수는 바로 오구 째 선재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. 레트 오구 김하은 서비스 득점 BC를 3호 이들 서비스 탁구대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볼이에요 그러면서 김하은의 3골 3골 서비스 득점 4대6 빠른 서비스 3골 3골 2골 4골 4골 3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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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골 4골 3골 감사합니다.